좀 혼란스러웠다 뿐이지 백유섭 나보다 잘 아는 사람 없어요. 빼먹은 자료 비어있는 정보 필요한 건 다 내가 채워줄게요 지금부터. 지금부터 뭘 보게 될지 모르는데 정말 자신 있어요? 네. 누가 어떤 짓을 하든 그게 내가 알아야 될 진실이라면 절대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. 그래야 지킬 수 있을 테니까. 왔니? 네. 갈아이 두시로 챙겨왔어요 엄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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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